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 챕터 2의 두 번째 강의에서 5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의 자료의 8페이지 중간부터 10페이지 중간까지 두 페이지를 읽는 거죠. 이 두 페이지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June came and the hay was almost ready for cutting. 여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이제 June이니까 6월이 오고 and the hay was almost ready for cutting 해서 이제 hay, 건초를 벌써 자른대요. 지금 농장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5강 읽는 그 부분에서 맨 마지막 라인이 이거예요. All were agreed that no animal must ever live there. 어떤 동물도 거기에서 살지 말자라는데 모든 동물들이 이제 다 동의된 상태였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여기 there, 거기가 어딘지가 문제입니다. 뭐 어떤 동물도 no animal must ever live there. 어떤 동물도 거기에 살지 말자. 거기가 어딘지. 자, 들어보세요. 자, 가볼게요. At last, they could stand it no longer. 예, 바로 앞강의 끝에 underfed. 덜 먹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stand it. could stand it. stand가 서있다인데 목적어가 있으면은 그걸 버틴다. 서있다는 게 버틴다가 되는 거죠. No longer.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one of the cows, 거기 있던 소들이 broke in the door of the store shed. Shed라는 게 이제 조그만 헛간. burn은 큰 헛간을 말하고 shed은 창고 같은 거 넣어두는 store shed. 그래서 이제 물자를 넣어두는 거기에 문을 break in, 깨고 들어가버린 거예요. with her horn, 불이 있으니까요. And all the animals began to help themselves.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help themselves는 자기 자신을 도왔다는 말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From the beans, 거기 있는 깡통에서 거기에 있던 것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먹은 겁니다. It was just done. 바로 그때였어요. It, that 강조 부분입니다. It was just done. 바로 그때. That Mr. Johns woke up. Johns가 깨어났어요. 자다가 술 먹고 자고 있던 것 같아요. They had never seen animals behave like this before. 여기서 they는 Mr. Johns와 his man입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 한 번도 see, 목적어, 동사원형이에요. 동물들이 behave like this. 이것처럼 behave,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before, 전에는요. And this sudden uprising of creatures. 여기서 creatures는 동물. Uprising 하면 얘네들이 이제 봉기를 한 거예요. 일어난 거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봉기를 한 것이. 그 다음은 whomb부터가 creatures을 설명해요. whom에서 가로 열어주시고. whom they used to thrusting, animal treating, just as they chose. 이러는데. 이 whomb부터 chose까지가 전부 creatures을 설명해서. 이러이러이러 했던 동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하고 이제 동사가 frightened이에요.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했죠. 여기 그들은 Mr. Johns와 그 his man이요. 자, 그럼 이제 동물에 대한 설명을 보시죠. whom 또 나왔는데요. 그들을, 즉 그 동물들을. they는 이제 Mr. Johns와 그들. 그 동료들이. were used to, be used to ing.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be used to ing. 뭐 뭐 하는데 익숙해 있었다. 여기서 유수는 사용이 아니라 익숙해 한 거예요. were used to thrashing and male treating 하는데. 여러분이 thrashing라는 단어를 모르시지만. 그 뒤에 있는 male treat. 이건 아실 것도 같아요. 모르시는 물론 물론 있겠죠. 그런데 male이 나쁘단입니다. 그리고 treat은 대하다. 그러니까 male treat 하면 나쁘게 대한 거죠. thrashing and male treating. 이렇게 나왔으니까 male treat을 아신다면 thrashing라는 말도 안 좋은 말이겠다. 이렇게 좀 추측하고 가시고 많이 궁금해지시면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 Mr. Johns가 just as they chose. 자기가 고르는 만큼 나쁘게 대해야 하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었던 그 동물들이 갑자기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그 uprising이 frightened them 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죠. almost out of their wit 그래서 이 wit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 그 사람 참 wit가 있어 할 때 그 wit인데요. 정신 정신 차리고 있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out of their wit 하면 넋이 나갈 정도였다 이거죠. after only a moment or two 잠깐 정신이 없다가 1, 2분 정도 후에서야 they gave up trying to defend themselves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난리니까 to defe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defend하는 방어 수비하는 것을 포기하고는 and took to their heels 했는데요. took to their heels 라는 건 여기 여기 여러분이 그림 아마 이쯤 보이시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을 took to their heels 라고 합니다. 여기 주사 맞으려고 하니까 막 도망가고 있는데요. 발 뒤꿈치를 땅에 닿으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여튼 도망갔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쓰레쉰이 뭔지를 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그 탈곡하다가 쓰레쉰인 거예요. 이 탈곡하다의 목적은 사실은 이 뭐 풀 같은 것 아니면은 이제 그 작물이어야 하는데 동물들을 탈곡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맘대로 떼었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번엔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And so 그래서 Almost before they knew What was happening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거의 알기도 전에 The rebellion 그 그 그 그 반란 말이에요. 그 반란이 Had been successfully carried through 자 carry on carry out 어릴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arry on은 쭉 진행하는 걸 말하고 carry out은 밖으로 오니까 완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carry through는 쭉 through를 수화로 이렇게 하거든요. 끝까지 쭉 들어가서 나오는 그래서 벌써 혁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Just was expelled expelled 이라는 말 밖으로 쫓아 expel 추방 당했고요. And the manor farm was theirs 동물들이 manor farm을 장원 농장을 자기 걸로 갖게 된 거예요. 벌써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the rains the rains the halters the blinkers the degrading nosebacks 이런 것들 다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nosebacks 는 저 위에 그림이 있네요. 아마 이쯤에 보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말에 이렇게 위에 여기 뭐 이런 거 걸고 이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코에다 걸고 한 거 이 곱비 이게 rains고 halters 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멈추라고 홀트가 멈추다 합니다. 멈추게 하는 애 the blinkers 는 눈을 가리는 애래요. 그래서 딴 데 이렇게 신경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못하게 하느라고 말 옆에 이렇게 까맣게 눈을 막는 것 그리고 degrading이라는 건 수치스럽게 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레이드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너는 넌 동물이잖아 넌 짐승이잖아 하고 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코에다가 이렇게 그 먹이를 주는 쓰레기 불더미에 다 던져졌어요. which was burning in the yard 그래서 뜰에 그걸 태웠던 거죠. so were the whips 자 whip 아까 보셨다 그 챕터 1에서 보셨던 그 채찍 채찍도 그랬다. so 다 던져졌고요. all the animals capered with joy like caper 여러분 caper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caper caper는 혹시 여러분 그 연어 먹을 때 연어 먹을 때 그 양파도 좀 썰고 생각나셨습니까? 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콩보다 작은 파란색 그 열매 그 caper잖아요. 계란 이제 글자가 똑같아요. 소리 똑같고 그러나 뜻은 계란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capered with joy 그래서 기쁨으로 아주 날뛰는 거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when they saw the whips going up in flames 그래서 그 채찍들의 whips가 going up 하늘 올라가죠. in flames 횃불 속에서 날아갈 때 capered with joy 신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in a very little while 아주 잠깐만에 the animals that destroyed everything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they reminded them of Mr. Johns. remind 사람 여긴 동물이지만 remind 사람 of 내용 Mr. Johns에 대해 생각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니폴리언 그 돼지 세 마리 니폴리언 스노우볼 스쿠일러 세 마리 중에 니폴리언이 then let them back to the store shed 동물들을 다 이끌고 let and lead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to the store shed 에 대해서 아까 그 이제 먹이를 보관하던 그 헛간으로 가서는 and served out a double ration of corn 하는데 ration 이라는 명사가 배급을 뜻해요. 원래 ration은 계산하다 해서 왔는데 한 마리당 딱딱 계산이 똑같이 배급을 해야 되잖아요. corn 옥수수를 배급량의 두 배 두 배를 나눠줬습니다. to everybody with two biscuits for each dog 해서 개한테는 개들이 또 비스킷을 좋아하니까 두 개씩 비스킷을 나눠주고 그래서 배를 채워줬습니다. yes it was theirs yes it was theirs 드디어 그 농장이 동물들의 것이 됐죠. everything that they could see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were theirs in the ecstasy of that thought 그 생각에 in the ecstasy 그 ecstasy 그 환희 황홀경 그 예 이 환희 속에서 they gambled round and round they gambled 예 여기 이제 여기 여러분 양들이 보이시죠? 양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 빙글빙글 돌면 아까 그 케이뻘 하는 것처럼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they hurled themselves 서로 던지다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into the air in great lips of excitement 립 펄쩍 뛰는 거 아 정말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렇게 참 멋지게 묘사를 한 게 지금 챕터2의 두 번째 강의예요. 과연 이 흥분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쵸?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어떻게 됐는지 또 읽어봐야겠죠?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 2019 같고 그저 어떤 강의적 Sharp 이 induce 다시 저 계속 한글자막 by 한효정